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다시 저희를 찾아주신 분입니다. 그 전 방송에서 많은 팬분들이 또 생기셨고요. 오늘 또 그 열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우리 박상현 이코노미스트신 거죠? 하이투자증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난 방송 반응 좀 보셨습니까? 네, 뭐 마음이 좀 상해서. 마음이 상해졌어요? 왜요? 왜요? 우리 시청자분들 얼마나 좋아지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네, 그날 이후로 팬이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얘기해 주실 게 미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달러 독주 이야기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그럼 어떻게 미국 경제 상황부터 한번 좀 살짝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네, 뭐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경제를 맞닿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미국의 어떤 경기 반등, 회복 속도는 상당히 좀 빠른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화면상의 차트로 이제 보여지는 것처럼 미국 경기를 지금 보여주는 특히 이제 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라든지 또 이제 ISM 제조업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좋아지고 지난 주말에는 아시겠지만 미국 고용자 수가 거의 100만 건에 가까운 이런 증가를 보였다라는 부분 자체는 91만이었나요? 네, 그러니까 전달에 조정까지 생각을 해보면 거의 한 100만 건 정도에 남는 거니까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급반등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한 맥락에서 사실은 달러가 어떻게 보면 연초 이후 저희, 저는 사실 좀 약세 쪽을 좀 보긴 했었지만 조금씩 강세죠, 예상보다. 네, 아주 급격한 강세는 아니더라도 사실은 좀 강세 사이를 좀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제가 하나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ISM 제조업지수인데요. 많이들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화면상에 보시는 것 같지만 지금 이번 3월에 ISM 제조업지수가 1983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코노미 생활을 하면서 처음 받아들이는... 1983년 이후면? 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럼 1983년 4분기에 미국 성장률이 얼마였냐면 정기 비용률 8.6%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수치를 대응해보면 8%까지는 아니더라도 1분기에 지금 6% 가까이, 지금 미의 아틀란트 연준에서 지금 전망한 걸 보면 한 6% 정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느낌을 물어보는 설문조사라서 그러니까 각 기업의 이른바 구매 담당 임원들이 내 평생 이렇게 경기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부들부들하게 들리던 경우는 처음이야 한 번도 없었어. 그런 반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설문조사이긴 하지만 화면에 그림 왼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성장률과 거의 궤력이 같습니다. 상당히 미국의 성장을 잘 설명하는 대표적인 지표고요. 문제는 이게 앞으로 그러면 더 좋아질 거냐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관건일 텐데 그 옆에 붉은색 차트를 보시게 되면 ISM 여러 가지 설문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수주에서 재고를 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수주를 봤고 지금 재고 수준이 얼마야. 그 차이를 보는 게 앞으로의 어떤 ISM 제조업 지수의 어떤 방향성을 좀 보여주는데 여전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고치를 더 경신할지는 조금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전 레벨 수준까지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미국 경기 자체가 앞으로도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거기에 사실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1조 9조 달러에다가 2조 2천억 달러 지금 인프라와 관련된 투자. 물론 이건 통과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만약 이게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8년 동안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연간으로 그냥 단순하게 나눠보면 1.3%포인트 정도 성장률을 재고시키는 효과가 나옵니다. 거기에 4월 달에 또 지금 휴먼 인프라와 관련된 또 한 1조 달러 또 얘기를 하면 그거 합치면 또 한 2% 정도. 그리고 지금 1조 9조 달러가 올해 GDP 대비해서 보게 되면 약 한 GDP 한 10%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성장에 대해서 그냥 펌프질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민간 구축 효과를 감안한. 아니요. 단순하게 그냥 단순하게. 이게 항상 단순하게 썸 된다고 가정하면. 네. 거기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구축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단순하게 성장률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절반만 사실은 저희가 도용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큰 규모이고 특히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서는 많이들 얘기하셨지만 저는 좀 주목하는 게 이번에는 전통적인 인프라뿐만 아니라 소위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사실은 내걸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미국 이게 통과만 된다고 하면 사실 미국 경기에 상당히 제조업 투자 사이클 이런 것들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미국의 ISM 제조업을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지금 화면상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미국 다우 지수가 빠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미국 기업이 좋아지는 거니까 사실 이익 사이클이 좋아지는 거고 그것은 당연히 경기 좋아지는 거고 주식 좋아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미국의 어떤 상황이라는 부분 자체는 상당히 속도 자체가 상당히 빠르다. 너무 빨라서 사실 좀 문제일 수 있는 부분들은 있긴 한데 상당히 핫하다라고 사실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달러가 사실은 또 사실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편하게 하세요. 그런 거 안 하려고 자꾸 이렇게. 그 달러가 자체가 강세 쪽으로 사실 좀 돌아서는 어떤 중요한 배경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요즘 이렇게 되면 물가도 갑자기 오를 거고 금리도 오를 거고 이러면 연준이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야. 금리 인상이나 긴축으로. 그게 걱정이야 그 말이죠. 경기 좋아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고 오히려 연준이 제일 경기 별로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지 다들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게 너무 과한 게 오히려 더 걱정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너무 돈을 많이 풀었다는 부분 자체가 걱정인 거고 또 성장의 속도 거기에 물가마저도 속도를 붙는다고 하면 금리도 올라가면서 성장을 좀 둔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사실 지난 주말에 나온 고용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소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고용보고서. 미국 금리가 사실은 그렇게 안 올랐습니다. 왜 안 올랐냐라는 게 조금 여러 가지 이유가 선반영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중에 하나 조금 주목되는 게 임금 상승률입니다. 임금 상승률이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전월 대비. 통상적으로 보면 고용이 많아지게 되면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임금 상승률이 떨어졌다는 부분 자체는 고용이 좋아져도 물가 압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을 사실은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렇겠죠. 그럼 왜 임금은 안 올라갔냐라는 부분을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지금의 일자리라는 것 자체가 증가는 새로운 일자리의 증가는 사실 아닌 거고요. 기존의 자리로 사실 복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웠던 자리 다 채우는 거라. 네. 채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금 쪽에 기존에 놀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 자리로 가는 거니까. 옳을 이유가 없다. 옳을 이유가 없고 또 고용 시장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떠나 있던 사람들 자체가 다시 고용 시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전에는 사실은 고용 자체,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이 지난해 4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임금 상승률이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간 부분 자체는 공급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아니라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복귀도 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또 밖에 노동시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시장에서 우려하는 물가 압력 이 부분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금은 기대보다는 사실은 좀 낮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 게 아닌가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많이 되면 당연히 물가가 오르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이런 건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그쪽 뒤쪽은 별로 지금 걱정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취업은 잘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고용 지표, ISM 제조업지수 나와도 최근에 물가에 대한 얘기를 오히려 시장에서 그렇게 화두로 내던 경우가 사실은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부 지표 자체에 뜯어보다 보니까 또 논쟁이 나오겠죠.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려했던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다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이건 주식시장에는 되게 좋은 상황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좋은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반략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은 4월 1일부로 사실은 오르고 외국인도 사실은 계속 들어온다는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계 경기, 특히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러한 것들이 더 승계 아닌가 좀 보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이건 뭐 제조업지수라든지 취업 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주식 달리겠네요? 네. 저는 미국 주식은 상당히 좋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이클 자체가 경기 사이클 자체가 올해 내년 만약 인프라 투자까지도 사실 들어오면 내년도 저희가 일부 경착륙 자체 그러니까 올해가 워낙 또 좋다 보니까 내년은 좀 이제 슬로워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인프라 투자가 들어온다면 미국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는 힘을 사실은 좀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중장기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목표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잠재 성장률을 올리고 새로운 혁진 사이클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어떤 그러한 스텝들을 밟아 나간다고 하면 미국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좀 볼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는 쪽이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달러는 계속 지금의 위치 혹은 그 이상으로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달러는. 달러는 사실은 독주가 당분간은 좀 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경기 자체가 좋은 상황들이고. 그럼 우리 주식은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 사실은 저도 사실은 있는 거고 또 이머징 시장이 항상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면 자금이 나간다. 또 지난달에 보면 이제 물가 압력이 이머징이 높아지면서 금리도 전격적으로 인상을 하면서 금융시장이 좀 불안을 했는데 그럼 이 달러가 이렇게 독주를 하겠느냐. 여기서 계속해서 뭐 지난해 3월처럼 달러 지수 기준으로 보면 이제 100을 넘어가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겠느냐라는 쪽에서 저는 한 4월, 5일 좀 변곡점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쪽. 그러니까 달러의 강세 기조 자체가 좀 추춤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고 앞서서 지금 달러의 독주가 지속되는지 여부가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먼저. 아무래도 이제 자금의 이탈 문제가 되겠죠. 달러가 강세가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나 이머징에서 자금들이 빠져나가. 이머징, 특히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국가 입장에서 보면 통화 가치가 결국은 하락을. 상대적인 개념이니까요. 통화 가치를 하락을 하다 보면 이머징 주식 시장에 굳이 투자를 할 필요가 없고 좋은 미국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수익률 측면이라든지 안전성 측면이라든지 높다고 보면 그러한 것들이 항상 이제 위기를 촉발을 했고 대표적인 게 그게 IMF 위기였고요. 저희가 90년대 미국 호황을 거치면서 IMF, 퀀텀펀드, 파산을 하고 하는 것들. 항상 보면 달러가 강세가 됐을 때 썩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지금 달러는 가격이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으면 약간 강세인데 4, 5월쯤에는 변곡점이 있을 수 있다. 변곡점이 아니에요. 밑으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달러가 강세 흐름 자체가 주춤해질 수 있다는 쪽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원인은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여지는 것처럼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유럽 쪽입니다. 유럽 쪽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지금 진정이 되고 유럽 경기가 반등을 한다고 하면 유로와 가치 자체는 당연히 반등을 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거는 상대적인 개념에서 보면 달러를 조금 약세 쪽으로 몰고 갈 것 같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4, 5월이 사실은 인프레에 대해서 항상 다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게 정점이다, 아니다의 논작이 있는데 만약 정점이 확인된다고 하면 금리 자체도 사실은 상승 속도가 둔화될 수 있고 그것이 달러 강세 흐름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조금 이거는 화면에 보여서 이스라엘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백신 접종 완료 비율로 보게 되면 총인구 대비 55%입니다. 거의 집단 면역 수준에 근접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코로나 신규 확진 수가 얼마나 떨어졌냐 이렇게 보면 화면상에 보시는 것처럼 연초에 한 1만 명, 1일 1만 명 정도 수준이든가 지금 한 300명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일 300명? 네, 1만 명 하던 게 거의 300명 수준까지 떠났고 그리고 4월에 가서는 저게 단자리대로 사실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제가 이스라엘을 강조드리는 이유 자체는 저희가 백신 접종에 대해서 이게 효과가 있니 없니 논란이 사실은 좀 있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든지 미국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회를 보면서 백신이 결국은 효과가 있다. 코로나를 잡아준다라고 하면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유럽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러한 쪽의 어떤 백신 자체가 상당히 안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금들 자체가 꼭 굳이 미국에만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유럽으로도 하고 이머징으로도 하고 한국으로도 오고 지금 중국도 오늘 뉴스를 보게 되니까 6월까지만 한 50% 정도 백신 접종하겠다라고 완료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상당 부분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떤 글로벌 자금의 위험 자산 선호 자체를 상당히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달러 흐름 자체가 말씀드린 몇 가지 요인을 가지고 조금 변곡점을 좀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사실 굉장히 빠른 편이잖아요. 이스라엘 다음으로 거의 제일 빠른 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달러가 사실은 강세가 된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속도 자체가 이제 워낙 미국이 앞서갔는데 그 속도를 이제 유럽이라든지 캐치업하는 과정에 그 격차가 이제 줄어들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유로화에 대한 어떤 가치를 다시 좀 보게 될 거고 유로 경제에 대한 어떤 흐름도 다시 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가시화되는 게 4월은 좀 빠른 것 같고요. 사실은 5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7월 14일 프랑스 대혁명까지 사실 집단 면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달성될 수는 좀 미지수긴 하지만 그 정도 수준 가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유럽도 백신이 상당 부분 보급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유럽 같은 데는 미국 같은 데는 백신이 굉장히 빨리 맞으면서 뭔가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막 다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럽은 제가 유럽의 산업을 잘 몰라서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백신이 이제 끝나면 막 다시 일어날 산업이라는 게 미국에 회복되는 그런 것만큼 유럽도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서비스 산업이죠. 서비스 산업? 관광 서비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유럽 상황을 조금 제가 건너뛰어서 그런데요. 한 번 좀 보여드리면 7페이지에, 아니 7페이지에 화면상에 있는 것처럼 유럽도 지금 제조업 경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의외로 지금 제조업은 호황입니다. 호황이요? 호황이라는 표현을 조금 쓰긴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한 이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일 아까 보여드린 미국 ISM 제조업과 비슷한 독일의 제조업 PMI 지수라든지 유로존의 제조업 PMI 지수를 보게 되면 통계 작성률이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이상하죠. 사실은. 이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고 하는데 유럽 제조업 경기는 좋을까라는 부분을 좀 돌이켜보면 왜 미국도 좋고 유럽도 좋고 우리나라 제조업도 좋고 전 세계 제조업이 왜 난리예요, 지금? 일단 교육 사이클이 상당히 회복됐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같은 얘기인데, 결국. 그러니까 전세적으로 다 좋아진 거. 또 한 가지는. 누가 그렇게 사요? 제조업의 생산품을. 미국도 사고요. 유럽도 사실은. 우리나라 수출을 보게 되면 유럽도 사실 지금 많이 나가고 있고 미국에도 많이 나가고 있고 중국에도 많이 나가고. 사실은 지금 이 백신 자체가 상당 부분 안정이 되고 유럽은 예외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상당히 이렇게 안정이 되고 보복 소비가 나오는 쪽에서는 사실 수입이 상당히 많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제조업 경기가 왜 그런데 아직도 코로나가 이렇게 창고를 하고 있는데 왜 좋을까라는 부분을 또 한 번 생각을 해보면 가동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제조업 경기가 좋다고 해도 가동률이 지금 한 74%가 채 안 됩니다. 좋을 때가 79%죠. 그러니까 지금 가동률이 이렇게 낮다라는 거는 지금 풀로 완전히 돌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일부 업체만 사실은 상당히 좋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개념으로도 사실은 저희가... 가동률이 낮은데 PMI 지수는 높게 나오거나 기업들의 구매부장들에게 묻는 심리지수도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가동률이 낮은데? 그러니까 가동률은 낮다라고 해도 저희가 기존의 가동률을 올라가지 않은 가동률에서 수준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그거는 호황으로 사실은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박해퍼를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낮은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수준은 넘칠도 없이 들어오니까 기업 이익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들로 가는 거죠. 알겠어요. 그렇다면 PMI나 이런 지수들이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지금 유럽은 사실은 그런데 지금 서비스 쪽이 사실은 화면상에 조금 헷갈리게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미국이나 호주, 호주 같은 경우도 사실 백신은 접종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통제를 워낙 강하다고 보니까 지금 코로나 환자 수가 1일에 한 10명 내에 밖에 사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호주가요? 네. 그래서 지금 그쪽도 서비스업 경기 자체가 상당히 좋은 거로 사실은 집계되고 있고요. 지금 서비스 경기가 안 좋은 거는 다 유럽입니다. 이게 사실 유럽 경기를 발목을 잡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유럽은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소비 국가이고 또 이렇게 관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 갖고 먹고 대표적으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관광으로 먹고 나서 사는 나라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업 경기 자체 이러한 것들이 결국 좋아지느냐. 그것은 결국 백신에 달린 문제인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백신 접종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고 하면 결국 개인적으로는 저는 2분기, 3분기에 오히려 투자를 하면 유럽 쪽이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쪽이 좀 생각도 해보고 유럽 쪽을 굉장히 굉장히 좋고 보시고 독일 주까지서 보면 그거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도 같아요. 요즘에. 그리고 또 원자재 가격도 관람이 많죠? 네. 원자재 가격을 사실 좀 강조드리는 거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이머징 쪽의 불안 문제. 사실은 이머징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사실은 분명히 아니에요. 오늘도 사실 인도가 주가가 한 2% 가까이 장 초반 추석에다가 종가는 제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많이 빠졌어요? 네. 그게 왜 빠졌냐면 그것도 코로나. 그러니까 지금 인도 분바이 쪽에 인도 전체적으로 1일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상 최고치였고. 그래서 분바이 중심의 지역을 이제 완전 통제를 한다는 조치가 또 내려지면서 사실은 인도 주가가 오늘 좀 많이 빠졌던 상황들인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인도, 브라질도 사실은 사상 최고치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각국이 사실 이머징이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사실 난리인 상황들이고 그렇게 보면은 이머징 경기 뭔가 불안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 다행스러운 게 화면상에 있는 것처럼 원자재 가격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다섯 번째 슈퍼 사이클이 오냐 안 오냐 얘기를 하는데 슈퍼 사이클이 올지는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여하튼 원자재 시장 자체가 강하다는 부분 자체는 그만큼 이머징 경제 펀더멘탈 또 통화 가치를 사실은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수단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원자재 사이클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원자재 사이클은, 이번 사이클은 사실은 유가는 사실은 저는 극명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고요. 유가? 네. 산업용, 구리라든지 여러 가지 비철금속, 이러한 것들의 어떤 사이클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쪽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전반적인 어떤 이머징 경기를 좀 지지를 해 준다고 하면 어떤 최근에 어떤 달러 강세,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방어막, 원자재 사이클 자체가 이머징을 좀 해 주지 않을까라는 쪽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가지 중에 그러면 유로전의 경기 회복 기대감, 그리고 미국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진정됐다는 거, 이스라엘의 집단 면역이 달성됐다는 거, 원자재 가격이 강세로 전환됐다는 거, 나머지 하나가 뭡니까? 네. 중국인데요. 사실은 이게 중국이 제일 골치 아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이 워낙 중국을 견제하고 사실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 미중 갈등 문제 자체가 사실 바이든 취임 이후에는 사실 소관 국면을 갔다가 어떻게 보면 쿼드 회의, 또 고위급 회담,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대중국 강경 기조가 다시는 사실은 불거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향후에도 사실은 미국이 기술 패권에서 계속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계속 중국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고 보면 이 미중 갈등 문제 자체가 사실은 해결의 돌파구가 사실 좀 안 보이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게 이머징이라든지 또 이머징에도 사실 좀 불리한 요건이고 달러의 어떤 추가적인 강세 요인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미중 갈등 문제가 해소된다고 사실은 저희가 기대하기보다는 이게 최소한 소관 국면 정도로 가주는 게 사실은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조금 나온다고 하면 이머징 통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더 강세로 갈 수 있고 그것이 달러의 흐름에도 사실은 변곡점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달러가 약간 약세로 돌 만한 요인들도 꽤 있긴 있네요. 보니까 그동안 미국만 좋아지다가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로 그 좋아짐이 번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나 달러가 하반기는 다시 강세로 갈 거란 말씀이신 거죠? 4, 5월은 조금... 아니요. 4, 5월 정도 변곡점이 나오면 약세로? 한 1, 2분기 정도는 또 달러가 약세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연말 정도 가서 그때 가서 또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하면 그때 가서 또 달러가 어떻게 돌변할지는 또 그때 가서 좀 고민을 좀 해보고요. 일단은 변곡점이 나온다는 얘기는 최소 올 한 2분기, 3분기 정도는 그래도 달러 약세 흐름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리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리도 사실은 조금은 미국 경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 상승 속도 자체가 조금은 완만해진다고 하면 주식 시장이나 경기 자체가 그 부분은 충분히 좀 인내해 나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긴 상황을 좀 들여다보는 분들은 궁금함을 두 가지쯤 요즘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박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는 지금 이렇게 경기가 좋다는 지표도 나오고 있으나 또 말씀을 오늘 언급해 주신 가동률은 아직 못 따라오고 있어요. 내지는 임금은 안 오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이제 연준 의장이 보기에도 이거 이런 과열이 굉장히 일시적일 거고 내년 내후년 봐라 다시 우리는 춥지?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다시 굉장히 좋아질 거야. 인플레 걱정해야 돼 하는 분도 있죠. 두 의견 중에 박상현 의원께서는 어느 쪽이십니까? 그리고 어느 한쪽이라면 그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경기 자체 그러니까 미 연준이 충분히 고민하는 것들 고용시장의 회복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경기라든지 금융시장의 발목을 잡은 요인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중장기적으로 조금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자체는 지난번에 와서 1920년대 광란의 시대를 말씀드리고 위대한 캐치비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위대한 캐치비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1920년대를 자꾸만 말씀드린 이유 중에는 그때가 혁신 사이클이 사실은 있었고 대중 소비 자체가 사실은 시대가 열린 게 1920년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저희 센터님 나와서 자동차, 전기 자동차 얘기도 하고 했지만 지금도 사실은 혁신 사이클이 시작이 된 거고 그거와 관련된 수요 자체가 이제는 나오기를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가고 이런 새로운 수요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러한 수요 사이클과 관련돼서 결국 투자 사이클도 사실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소비와 관련돼도 우리가 보복 소비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지금 2년 동안 결국 소비를 못했습니다. 여하튼 전 세계가. 그 소비 자체가 결국 코로나19가 진정이 된다고 하면 강력하게 사실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용시장 이러한 것들이 회복을 계속 이끌고 가는 그러한 원천이 될 수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올해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 혹은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의 가장 적절한 달러 움직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기라고 끝으로 좀 알려주신다면요. 사실 지금 미국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 대한 주식 비중 자체가 상당히 좀 많긴 한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유럽이 회복이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유럽 ETF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저는 좋은 투자처로 보고 있고요. 또 중국도 사실은 연초까지만 해도 상당히 좋았다가 사실 미중 무역 갈 때 풀썩 투자가 앉았는데 그것이 좀 소강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중국도? 네. 중국도 좀 좋아질 수도 있는. 결국 중국도 투자를 해야 되고 사실은 살아야 되나 남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한 부분에서 중국도 사실은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달러의 흐름 자체가 변곡이 나온다라는 얘기 자체는 미국보다는 여타 지역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에 대한 투자 기회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미국 외쪽으로 눈을 한번 돌려보자. 네. 그것이 달러의 흐름을 가지고. 아셨죠 여러분? 미국 외쪽으로 눈을 돌리려 합니다. 오신 김에 하나만,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미국이 위기를 돌파한 방법이 가공할 만한 돈풀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경기가 겨우 살아나는 이런 상황인데 유럽도 이머징도 이런 짓은 못할 것이다. 미국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미국의 온기가 바깥으로 번져나가면 그나마 세계 경제가 사는데 요즘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다 미국에서 만들어야 하고 무역 가능하면 하지 말고 문 닫자. 이런 분위기라서 미국만 가는 것 같다. 기축통화라는 것 덕분에. 다른 나라들은 저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백신이야 맞겠지만. 그런 의견도 있어요. 오늘 미국이 왜 다른 쪽으로 온기가 번져나갈 거라는 박 의원님의 의견과는 좀 상반된 시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저도 사실 미국 경기가 결국 이 기술 패권에서 결국 선 위를 좀 점화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그 그림에서 미국이 여전히 나홀로 독주일고 독주구가 가능한 부분들이고 또 상당 부분 산업이라든지 또 기업의 어떤 가장 맨 윗자리는 미국이 사실은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 아닌가 저도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럴 거고 좀 짧게 보면 미국 이외에도 온기가 좀 번져나가는 게 짧은 트렌드일 거다. 좋습니다. 일단 저는 대충 답이 좀 나왔고요. 뭐 뭐 사야 돼요? 유럽, 중국. 유럽 주식? 유럽 주식, 중국 주식. 하여튼 저희 방송에 그리고 또 수많은 미디어에 노출된 정말 많은 전문가들, 정말 많은 애널리스트들, 이코노미스트들 많습니다. 그중에 기억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정말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박상현 이코노미스트께서도 지난번에 그 임팩트 쭉쭉 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저는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설치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그래서 우리 극사실주의, 하이퍼리얼리즘 우리 팩트 박상현 이코노미스트 저희와 함께 사실 있는 대로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조만간 다시 한 번 모시고 유럽 주식 얘기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이야기 한 번 더 해주세요. 유럽의 무슨 산업이 주력 산업인지도 모르잖아요. 정프로님은. 하여튼 그 얘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장우석 본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